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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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빰 빰빰빰 그러면 슬슬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게임! 네 오늘 게임 얘기를 슬슬 해볼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전장포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나라가 닥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병원을 경영하는 게임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닥터가 되는 게임이에요 바로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게임입니다 나온지 얼마 안됐죠? 정말 얼마 안된 것 같던데 리듬 닥터라는 게임이고요 나라는 과연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나 리듬 게임 잘해요? 모르겠어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보면 알겠죠? 네 네 네 게임을 진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초 하이 테크놀로지 정말 4차 산업 혁명의 버추얼 정말 대단하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죠 이거 맞죠? 아까 했으니까요 자 하면 되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리듬 닥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어 I don't know korea well 나라 but still watching your live thank you thank you watching for me watching me thank you thank you I will play 리듬 닥터 어 맞아요 이 게임이 어 네 네 아직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쪽으로 팍팍팍파 그 번쩍번쩍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에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어 소리만 들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리듬게임이라서 너무 번쩍번쩍하는 거는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리만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한국에도 버추얼 유튜버가 있다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흐흫 어 자 앞머리 모드 2번 플러 봐봐 여러분 비어있는 게 2번 뿐이라 2번에 가도록 할게요 오호호 자 좋아 다 준비됐어 사이언티스트 오 뭐이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네가 첫 인턴인 만큼 많이 기대하고 있어 여러분 인턴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회사는 가시면 안됩니다 네 그런데 연결이 꽤 오래 걸려서 게임은 시작해버렸지 뭐야 오호 랭크 매치라서 탈주가 안돼 거의 다 돼서 사수가 이렇게 쩔쩔매고 있으면 이런 회사는 가시면 안돼요 네 저기 네가 볼 첫 환자가 있어 페이지가 도와줄거야 아하 그렇군요 미안 이건 네 일이었잖아 아 업무 분장이 전혀 되지 않는 곳 미 미안 좋아 컴퓨터 뒤에 있는 너 네 건강 네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하니까 바로 시작하자고 환자마다 느끼는 가슴 통증과 심장 상태가 달라 너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거고 오호 일곱 번째 박사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 부사수 채널 아래 알겠지 음악을 들으면서 일곱 번째 박사의 맘 버튼을 누르는 거야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한다 시작 fon 5 5 6 뭐지 파는 어? 완전 크? кам탈 어? 완전 크? 7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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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맞춰라야 하나? 6 7 1 2 3 4 어? 이 게임은 이렇게 아니고 이게 아니구요 아니구요? 아니구요? 막해서 매운맛이 예상되면 아닙니다 중국게이밍이 뭐 가지죠? 아까 이올산스 불리우 하는거 보니까 약간 중국게이밍이 있습니다 보장! 보장! 이승게임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아 3개 노래지 네 오케오케 오케오케 빙 빙 빙 빙 못할 역지 조금 느려서 잔아 아하! 저거이면 다행이죠! 주..고..어.. 중국어..네..네 그쵸 중국어.. 그렇네요. 요즘에 되게 여러 나라의 게임을 스팀에서 다 접할 수 있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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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다시 가겠습니다! 마라 유어 뷰티프 땡큐! 다시 갈게요! 다시 다시! 이래도 안되면 나라의 문제! 인가? 그런 게 없겠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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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빵! 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 스페이스바를 눌러 시작! 리얼산스가 머리에 머리에 맴돈다. 혼자 목이 달랑달랑하고 있네요. 자본주의 게임이네요. 잘 갔습니다! 소빈!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오zieć 오 오 마지막 거 놓칠 뻔했어요 과연 예 이건 좀 쉬운 거 같은데 첫번째 게임? 아닌가? 아닌가? 아니 첫판이니까요.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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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진짜 되게뽀해.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일단 일단 첫판은 아주! 아주! 깰꾼! 깰꾼! 새로 나온 청소년 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청취 훈련 완료 감사합니다. 오 박치는 아니네요. 딴 거는! 딴 거는 맞댕구인가요? 네. 좋아 시작하자! 의외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케이프들은. 네. 한번도 받지 못한 성적이신가요? 아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는 차마!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새로운 심박을! 어 새로운 패턴! 이미 또 있나보네요. 새로운 명이 혼자! 앞으로 몇몇 환자들한테서 종종 보게 될 증상! 심장이 어떨 때마다 박동을 건너뛸 거야? 아! 어 박 이런 건가? 아아! 건너뛰는 거! 예이! 나라! You're so smart! 땡큐! I'm smart! 이제는 일곱번째 박에 버틀면 들어야 돼. 아 마음속으로! 약간 무궁같은 느낌! 2, 3, 4... 3, 4... 3, 4... 7... 1, 2, 3, 4... 7...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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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때? 오 오케이. 아 중간에 거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네 해야 하는군요. 핸들 미국 가서 핸들 미국 설 핸들 핸들 격리 잘하고 있는 거니? 다음에 만나보고 한 장 아 생일 파티 같군요. 아하 어후후 네 그렇군요. 아 your voice is so cute when talking to rhythm 아하 리듬을 세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땡큐. 리듬을 크게 세면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이게 빰 빰 빰 빰 하니까 조금 더 쉬워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라의 팔은 저렇게 길진 않은데 부럽네요. 팔이 길면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 으아아아 너무 도와주세요. 왜 왜 아픈? 제 심장이 이상해요. 왜 그러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호호 붙여줄게. 맞아요. 캣타임 아 increasing emerевLIER 네 그것은 여행 아파트 몇 시간을 더 Nathan detailed 문제를이라고 하잖아. 음 singing 야을 하는걸 şeyi 완전히 고정을 하 Gay 이거 세게 눌러도 될 것 같아서 아! 말 시켜줘! 말 안 시켰으면 되는데 이거 다 PD님 때문이야! 빰빰빰 빰빰 빰빰. 안 해 나. 아 미안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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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렇게 못할게 없어. 남타! 남타! 순간 제가 얼마나 아니야 안 페이스타를 찾았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지 하지 하지! 그럼! 잠깐 흔들렸지만 괜찮아요. 아! 안 죽었으니까! 재수강이라니요! 아 정말! C뿔은 언니 손 다른 사람이지? 언니가 이렇게 잘할게 없어? 아닙니다! 나라 손이에요! 너무 억울하네요. 나라 맞음! 아 C뿔이부터 못 넘어가요? 다시 해야 돼요? 아! 아 진짜! C뿔부터 재수강이라니요. 너무 하네요. C뿔은 살리잖아요 보통.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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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넘어가 넘어가.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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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로 건너뛰고 빨리 빨리. 어 건너뛰고 빨리 빨리. 어 건너뛰고 빨리 빨리. 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건너뛰고 빨리 빨리. 자 C뿔.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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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만 나 재수강보다 급한 일이 없어. 잠시. 쩔쩔쩔 오! 이십 쫙쫙쫙쫙쫙쫙 didn't I reen Oh 뭐야 오지마! 쭉쭉쭉쭉 어? 봄반봤 vähän 아! 아냐아냐아냐 아냐 오케오케 가!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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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아 그렇죠! 아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뭐 아까는 잠깐 잠깐 그럼 나란힘이 좀 친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겸손 겸손 겸손하게 조금 친해요 네 잘 치우는 건 아니고 좀 친해요 네 아 이거 설명 안하셨습니다 갑자기 걱정되던 거 아닌가 하고 내가 지금 뭐라는거죠 이 일은 병원에서 어디 신성한 병원에서 썩 물러갔어 자 이런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이! 어 A 플러스 예이! You did it! 예이! 네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안해줬지만 미안해 고마워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줄 수 있어? 그래 리듬 닥터 프로그램은 새롭고 실현적인 복원 계획이야 오호! 음악 기반의 심전도 치료라고 생각하면 돼 오 심전도 환자의 심장박동을 듣고 따르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나란힘 잘한다 큐보는 분들도 집중되게 하는 리듬 닥터 큐 A 플러스 큐 네! 윈터 히로이사님 2천원 원의 감사합니다! 네! 정말 풀 집중하게 되네요 네 듣는 분들도 집중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저 의사는 물안경을 쓰고 있노데 그러니까요 빠르게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오호! 또 원격으로 진리하게 되니 대기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직원들의 부화도 많이 줄어들 거야 이게 바로 일석이조지 계획은 그래 다 잘 풀리기만 한다면 오호! 개운성 가져다 버렸냐고 네 이안 원격 연결은 다 했나? 네 여기 인턴이 접속해 잇! 그렇다고 자만심을 가지지는 말도록 아직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무를 막 시작한 참이니 환자들을 모두 안내해주고 내가 휴식을 방해했나? 아뇨 이제 막 어쨌든 뭐 이런저런 회사인들의 이야기군요 네 어 네 아직까지는 스토리가 뭐 재밌지는 않네요 네 네 그럼요 네 엄마 네 오호! 네 아 맞아요 아까 그 안내의 첫 화면에 그 나라가 한번 말씀드렸죠 광관인성 증후군 그저 빛이 막 번쩍번쩍하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네 어 소리로만 즐겨주시는 것도 오늘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번쩍번쩍할 예정입니다 언니 혹시 몰라 요정님이 몰래 플레이 리듬치료낭 만들어서 아닙니다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네 오메딕도 에이플라우스 아리갓도 오셜마 깜짝하고 머리가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저분은 지금 리듬치료로 저게 치료가 될까요? 네 해볼게요 치료가 될까요? 네 저 머리가 돌아가서 만성 피로였려면 안 안 안 안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를 멈출 수 있는 치료 힘을 내서 흙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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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가 동양소 막 이거 이예요 인자 롱뽑 빰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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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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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아니 숫자를 세서 안되겠네요 여기는 숫자 세지 말고 그냥 해야겠네요 반 emoturns 저는 박을ud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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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u nouveauznrå. 아무래도 연결이 방해받게여 있는데 그러면 또 Gracias. 근데 연결이 방해는 렉 sequela Norbegly 나는 렉şaセkHHIFUSFAFWB L oder SUA aponerai 저희 제작진을 싫어하는 렉걸리는 느낌이네요 되게 어 맞아 감염의 일종이야 아 렉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 게임 화면입니다 더 버라이어팅 렉도 벌린다고 해요 아직 못 봤잖아? 오케이 어 가만히 오고있어 일정 피자 Amerika가 땀땀땀 땀땀 땀땀 땀 땀 땐땀 땀 땀 땀 타땀 땀 땀 땀 엎 땀 땀 땀 땀 땀 땀 땀 앤 osób 맞는것 같아요 맞았던 것 같애. 게임은 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좀 정말 진짜 이거는 그 리듬 노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리듬 갖고만 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 일정 완료! 쉬운 듯 어려운 듯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좋았어. 리듬이 되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요. 심장박동이 정말 이상했지만 어떻게든 잘 해밀래. 이 안패차 모였어. 아니 바이러스가 어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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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구. 지금은 괜찮을 거야. 큰 문제는 아니야. 계속 그러진 않겠지. 지금은 넘어가자. 지금은 넘어가자가 약간 복선 같죠? 그죠? 느낌의 뭔가? 스트리머의 감으로 저것은 복선입니다. 다음 병실로 이동하자. 오케이 좋아요. 이거 왜? 맞던지? 또 길게. 빨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럴로. 오. 뭐에. 새로. 본관으로 왔구요. 네. 쭉쭉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렉이 아니고요 여러분! 게임 화면입니다. 게임 화면! 게임 화면이 굉장히 극사실주의의 렉이에요. 렉츠 이런데! 일곱 박자가 아닌 두 박자야? 동호사가 타임콩 불러준다고? 이름밀히 타고 있어. Player! Re--ge-i-senty-go! And stop! Ready-ge-senty-go! 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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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2개 가 정확하게 리듬에 안 출는 건가요? 집중해 박수 이상하게 추면 속지만 이따가 이따 가보도록 할께요 거미... 거미... 어 잠깐... 너도 거미가 불편해? 최면에 거미를 보고 싶지 않다면 버튼을 두 번 눌러줘! 어! 나라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미가 있으면 여러분들 무서우세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거미가 무서운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거미가 안 보이게 할게요! 나라는 거미가 무섭진 않지만 잠시만! 아니야!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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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미가 나오려나? 가민자가 있는데? 우와 그렇게까지 정색할 줄이야! 알았어! 안 꺼낼게! 어떻게 하는거야? 2번이군요! 아 거미 가려줬어! 거미는... 오빠! 오빠! 아 거미를 저렇게 매너손으로... 아! 오빠! 응! 오빠! 응! 오케이! 아 저렇게 가려주는 게요! 아하하! 네! 고맙구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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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괜찮아요? 빡 하 빡 취하 일단는데 멘탈 붕괴 아닙니다 난 신경쓰지마 다른 환자를 보고 있었어 네 담당 환자에만 집중해 알았지? 한 명 더 오는군요 한 명 더 오는군요 한 명 더 오는군요 한 명 더 오는군요 어? 이거 끝인가요? 어 이거는 훨씬 실을 것 같아요 A 되네요 아까 몇 개 풀려가지고 어쨌든 뭐 이정도면 넘어갈 수 있죠 연중후유스터디음악스트리니 뭔지 모르겠지만.. 아니 옆에서 치료하지 마시라고요 위사선생님 제 말이 그말이에요 아까 병원도 큰 것 같더니만 아 왜 자꾸 옆에 와서 치료하는거지? 관심을 받고 싶으신건가? 아 이거 해야되는군요 아 이 기타! 힙합가이가 계속 따라다녀요 알겠습니다! 환자의 고카페인 식습관이 심실상 빈맥 증상을 악화시킨 주의깊게 계속 관찰할 것 보카페인 레드볼을 드시는걸까요? 아 안녕? 아 새로워! 심실상 빈맥 뭔지 모르겠지만요 기초! 라이브 이건 쉬웠죠? 이건 어렵지 않았네 안녕? fit oh ya vontade 이제 밝힌 방향이 되어있으니 뭔가 이.. 위선이.. 달라지겠죠? 어쩌지.. 아.. 어? 빨라지는 신호와 내려지는 신호.. 어허! 박자가 이제 막 빨라졌다 내려졌다 하나보네요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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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원래 이.. 리디 개 셋 고 딴딴 원래 박자 아.. 어.. 원래 박자 원래 박자 돌봐 를 디 겟 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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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디 겟 샛 고 디 쭈 디 디 쭈 아 아 아 근데 처음에 몇 번이 트는 걸 할 수가 없나봐요 처음에 딱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겟 샛 고 고 니 돈이 심령나네 그러니까요 고 아 아 아 중간하는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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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원하는 다시 가서 연습해도 돼 콜씨가 요즘 커피를 자주 마셔 아 힘내고 먹겠죠 자꾸 카페인 유발성 발작까지 보이고 있더라고 어후 긴장시켜줘야 해 행운이고요 다시 한 번 어쨌든 하면서 또 연습을 하면 되니까요 가볼게요 일단 될지 모르겠지만 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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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Get set go Get set go Ready s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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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s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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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Go Go 통과 제발 아니다 정말 침착하시군요 아아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군요 사실 안정이 다 됐어 들어봐요 다 좋아질거에요 음악을 작곡하려고 하루에 그만큼이나 커피를 마시는거라면 오히려 문제는 다른곳에 있는걸지도 몰라요 아 열심히 일을 하느라 노동자의 생명수 커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른것을 찾아보도록 해요 다른걸 찾을 수 있다면 커피를 더 애마실 수 있을거에요 홀레이나라 예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잘했어 자 리듬게임이 그쵸 서서히 막 빨라지네요 오고 중독이야기 근무장 자 다음 딱 아 이 중간에꺼는 아 담겨있군요 리콜팅 병원카페에 바리스타 심실상 빈맥 증상을 보이고있음 우울감과 연관된것으로 보이고 손님이 붐비는 시간에 맞아서 치료했군요 오고 머리가 되게 마리모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해볼게요 어 새로운 유형 리듬이 바뀌는거 있죠 스윙 스윙 리듬 스윙 리듬 스윙 리듬 약간 째조통 이런거네 레디 세트 고 아 이거군요 스톱 좋았어 네 뭔지 모르는데 지나가갔어 뭐지 짠 짠 다리해보라고 카우보이 씨 어제 뭐지 첫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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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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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 스윙 현상이 좋습니다. 바리스타 분이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체수가 한 거 하기로 하죠? 아니에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됐어. 됐어. 아닌가? 아닌가? 2위! 3위! 3위! 2위! 이엇 봤나? 막힌다 꿀잼! 막힌다 봤나? 아닌가? 좀 망한 것 같죠? 좀 망한 것 같은데 새로운 입자리를 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균님 왜 죄송하신 거예요? She's sleeping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잘 자면 된 거지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빠르게 이거 만들 수 있나? 굿나 띠 다시 한 번 가볼게요 될 것 같은... 아닌가? 다시 다시 완전 집중해서 잘 듣고 맞으면 안 보여요? 맞으면 안 보여요? 이거 아닌가? 이거보다 아직 안 보여요? 너무 잘 안 보여요? 같은 안 돼! 뭐야! 개, 셋, 고! 개, 셋, 고! 개, 셋, 고! 개, 셋, 고! 맞나? 맞나? 맞다고 뒤인가? 개, 셋, 고! 아닌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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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아니 이거, 이거 방법을 바꿔볼게요. 이거 다시. 아니 이거 못 넘어가죠, 어차피 이러면. 됐죠? 얘까지 해야지 넘어가죠? 얘 이번에는, 이번에는 나라가 사람이 눈을 감고 해볼게요. 진정할 리듬게임! 진짜 현혹되지 않으리! 눈 감고! 눈 딱 감고 할게요, 이번에. 이번에 눈 감고 리트! 눈 감고 리트!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리듬게임입니다. 눈 딱 감고. 진짜, 진짜 눈 감고. 요거 넘겨서. 진짜 딱 눈 감고 해볼게요. 이래서 더 안 나오면은, 다시 눈 뜨고. 응? 다시 눈 뜨고. 네, 진짜 진심입니다. 아, 눌러 시작만 해놓고. 모르겠지만. 응. 일단. 어? 눈 감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더. 괜찮아요. 네, 다시 눈 감고. 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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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마워요. 여기 병원에서는 멋진 분들이 제 앞에 딱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이한씨는 항상 노트북 자판 위에 코를 박고 있고 저 학생들은 서로 귓속만 하던 후기 바쁘고 정말 콜 굴기한 일이죠. 그죠? 다른 의사는 저를 겁주기만 하구요. 오호. 저 붉은호두 입은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네요. 아까 저 기타 치던 힙합 가입. 하루에 버틸 때 도움이 돼요. 후후. 미안해요 계속 붙잡고 있었네요. 치료 고마워요. 의사님. 커피 마시고 싶을 때나 대화하고 싶을 때면 언제쯤 찍어 주세요. 오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군요. 대박 눈 감고 할 수 있다는 대박 날아야 구. 윈터15 이승님 천 원돈에 감사합니다. 눈 감고 하니까 훨씬 더 괜찮았어요 아까는. 아까는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무 시간에 카페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함. 편히 쉬며 사측 바리스타와 시간을 보내고. 어 사측 바리스타. 오 되게 생소한 용어네요. 사측 바리스타. 여기 일단 해보고. 그죠? 어서 와요. 여기 앉으세요. 어 이미 앉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손님 많은 시간 때문에 제가 쓰니 슬슬 한가루워지겠네요. 손님. 카페가 근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유캔게데이 나라 유캔누이. 감사합니다. 아이캔두이. 다시 한 번 복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아 또 저 사람이네요. 어? 뭐죠? 오. 어 뭔가 되게. 그거 부탁해. 오호. 노래가 진짜 너무 좋네요. 와. 아침 때 그거. 오훈 때 그거. 어 소울. 소울. 나라의 소울. 네. 하하하. 아 알았어. 아 자유연주군요. 오 자유연주예요 나라. 노래가 너무 좋네요. 오 노래가 너무 좋네요. 이거 지금 나라가 눈물 얹고 있네요. 노래가 진짜. 저 노래가 괜찮네요. 네. 뭔가. 뭔가 그루브 그루브 한 음악. 칠링 칠링 한 음악인데. 오. 둘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서로 약간. 약간. 친한 사이 같아요. 나라의 손가락. 오. 둘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서로 약간. 친한 사이 같아요. 나라의 손가락. 오. 설마 그럴까봐 고마워. 아 쉬는 시간 편히 쉬세요. 오호. 저렇게 또 쉬는 시간. 오. 오. 저렇게 되게 좋은 게 이상한 걸까. 나라의 몸이 아까워떠.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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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다며 간증은. 오. 한군데 제목이 뭐야? 나도 몰라. 이름을 안 붙였거든. 그냥 전에 녹음해 줬던거야. 오. 오. 뮤지션이었어요. feld인가? 잠깐. 니가 녹음한 거라고? 혹시 다른? 으응. 예전에 연주주보 보냈어봐. 우와! 멋지잖아! 뮤지션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취미인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좋은데 뭐? 기기가 살아있어. 그러니까요. 이 곡을 언제 만들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어렸을 적 비판을 하고 다니던 내가 이 곡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 클레이리스트에 넣어둔 것도 블레이션인지도 꼭 나 예전을 잊지 않더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 어제 말했던 이야기 있잖아. 작곡할 때 꼭 커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안녕! 우리 시댁 발상이 안 떠올라서 그냥 어떨 땐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인지. 거기서 아까 들었던 곡에 코너스댁을 배경 온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꾸 그러시는 곡들은.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꽉 채우니까 그런 거지. 커피를 마시면 그런 생각이 든든. 버튼이 되게. 근데 되게. 쫄깃쫄깃하게. 그러니까 약간 터져요. 이렇게 약간 토잉토잉한. 이렇게. 양에서. 봐봐야 일단. 네. 이콜. 아, 이콜. 네, 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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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원래 그냥 다 S를 주는 거일까요? 그냥 자유. 와, 좋은 거예요? S 그냥 주는 거 아니군요. 나랑 뭔가 잘 한 거겠죠? 모르겠지만. 그래도 S는 한 기분이 좋네요. 네. 근무시간 끝나기 전에 한번 더 봐야겠죠. 이안 가서. 오, 원두를 빠르게 갈고 있는데.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잠깐 보러 왔어요. 몸은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요. 근무시간도 꼭 끝나가네요. 흡연은 아니지만 역시 힘드네요. 근무중 오른 사람들은 불만만 많으니 감정을 묻고 넘어가기가 힘들죠. 아하. 그동안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었나요? 빨강호도 입은 애가 쓴 곡을 하나 받았는데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마요. 그 곡만 자꾸 생각나다 보니 시간도 빨리 가네요. 솔직히 다른 손님들도 걔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일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아하. 이런 고마운 손님이네요. 아우. 무슨 일요? 가슴이 아파요. 괜찮아요. 인턴이 동화하는 거예요. 네. 제가요? 네. 준비됐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박자에 집중해. 알겠습니다. 보스전이라고 하네요. 네. 네. 아. 화면이 작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미리 귤 PD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화면이 작아져도 저희 탓이 아닙니다. 네. 너무. 화면이 저희 탓이 아니고요. 뭔가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네. 작아졌네요. 정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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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잘생겼습니다. 에이. 사실ентов reun Bran KEYWA 이미 재킷 haut진게 몇 개요. Bah. aber novamente. 법적인 건가요? 최대한iced? tee. ça requirement. 액운 여기에는 minha nahmenachspotamhpohgyl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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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본관은 아 본관으로요? 아 문관. 문관으로 갑니다. 그렇군요. 만나볼 환자가 더 있어. 그렇군요. 그래도 속도가 올라서 참 다행이야. 과장님 온다. 이 개발자님에게 과장님이 뭔가 큰 의미가 있었나보네요. 나라님 리듬게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처음으로 리듬박터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을 별로라고. 그거 딱 감이 있었다고요. 리듬박터 프로그램은 인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나. 이런 분이군요. 세 방식이 잘 먹힌다는 걸 증명했으니 핵심 인원들만 있어도 충분하겠지. 핵심 인원이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도망치세요. 페이지는 모든 환자의 검진을 담당하도록 이해하는 인털 리듬 기반 시술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도 찾아보고 약속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에 버그가 어떻게 만들고 알겠나? 되게 주문사항이 많군요. 병원도 세월에 따라 변해야 하는 법이야. 자네들이라면 분명 할 수 있겠지. 아닌 것 같죠? 표정이 일단 너무 안좋아. 야 안경 써요. 약간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에이 다 미안해.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는 근무시간이 끝나서 곧 집으로 갈거야. 아 이래서 미안하다가 뭐였군요. 아직 할 일은 좀 있지만 집에서 어머니를 봐야해. 더 후고칠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 둘 다 힘내. 최대한 빠르게 돌아올게. 잘 쉬다 오세요. 이제 우리 둘 밖에 없네. 어디 로건과 헤일리를 봐야하고 콜과 니콜의 중독증 치료도 해야해. 스티븐슨씨도. 누가 반려동물을 들여놓은건가? 어? 미안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 깃털을 따라가 볼래? 네. 어 그렇군 바쁘시군요. 그쵸. 어쨌든 여기서 나라가 신입이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아하. 오라라란. 아 이거 어떻게 쭉쭉쭉쭉 이제 가야 되는군요. 아하. 아하. 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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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슬리피. 지금 복도에서 새를 봤어. 다른 환자가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주의깊게 봐줘. 새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키촐이 뽑히고 있다. 쥐어뜯고 있는 줄 알았군요. 예, 좋습니다. 원투 퇴근이라고요? 진짜요? 진짜? 귤핀님 이거 원투에 통과되면 퇴근이에요? 진짜 진짜? 진짜? 순식적으로 붙였다고 고 Opportunity tiro가 안되겠다. 아니,体elli kişi 못하게 잘라주 víz letting 아! 아기했다! 왔다! 뭐지? 야! 마이파니 두 번처럼 안 된다? 두 번처럼 안 된건가? 띠! 띠! 띠가 최후정독인가봐요 이따 바짝 마른 풀 다시한번 어떻게 넣었지? 눈감고 해볼까요 이것도? 눈감고 한번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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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눈 쓰고 또 해보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또? 근데 두 줄이야 눈감고! 왜 이러나? 헤일리 여기야 찾았어! 아키세요 다시한번 다시한번 아 맞나? 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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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いっぱい を gibologic 이리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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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땅 땅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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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넘어가야지. 이번에는 1번에는 이번에는 넘어가자. 아 새 하 새 조금 따져나네요. 조금 더 하면 그래도 올라간대요. 네네네네. 아끼세요. 다시 한 번 집중 됐다. 다시 한 번ού드 아 아 다시 한 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좋아요. 스토리는 스토리가 재미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게임이 맞지 않아요. 게임을 일단 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모르겠네요. 미안 양식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병원 안으로 제쳐들어 왔지 뭐야. 많이 급한 것 같다. 한번 보자고. 되게 호전적인 분이네요. 기시감이 있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원래는 할아버지를 봤어야 했는데 여기 정치인도 치료를 공교롭게도 이분이 정치인이라고 하네요. 나라님 화이팅 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치료 우선순위를 잡을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더라? 평등하고 공평한 리듬 건강 서비스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온 순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배운 지 1년도 안 됐다고 의료 윤리 교육 과정 기억 안 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랬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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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어. 그게 진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이제 기억나. 지보정생활연수 맞지? 어 맞아. 그게 정확히 뭐였는데? 그게 사람의 목숨값을 구하는 공식 더 높은 값을 지닌 사람이 이기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잠깐 권력이 계산 요소 중 하나던가? 아니야. 그래도 저쪽부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병원 예산이 삭감될 거라고 무시무시한 분이셨네요. 문제에게 정치인 승리 미안해요. 할아버지. 아까 그 나라가 어디선가 간 것 같은지 보통 분이 아니셨군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연습? 그런게 대수야? 당장 나의 치료해. 거 농부는 저리 가슈. 어 굉장히.. 음.. 어 되게.. 네. 어 되게.. 네. 멍청이 급한 정도인데. 아 아니구나. 어 엄청 빠르시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빠밤 빠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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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어 인턴. 저거 봐. 지금 전부에 엑스가 두 개 찍혔어. 그러게. 왜 이렇게 심박이 많이 건너뛰어지는 거지? 요즘 긴장되는 일이 있는 걸까? 그런가요? 내일 뭐? 긴장? 그럴리가. 4시간만 잡아먹고 있군. 난 곧 연설을 해야 한다고. 100%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 그리고 완벽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내일도 출근하고 싶다면 당장 연설장으로 따라와야 할 거야. 어 굉장히 성격이 급한. 환자분이시네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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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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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감각이 2개ох미디 ž stainless trip projecting crew beatto. 내내 됐다 됐다 뭐..뭐..뭐..뭐..뭐...뭐..뭐..뭐 뭐가..뭐.. 괜찮아. 아 사라졌다. 아닌가?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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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 오지마. 너따, 너따, 너따 너따, 너따, 너따 너따 너따, 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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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자 위에 걸 잘못했어요 위에 걸 더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b, p 어 il SB님 괜찮네요? 여러분 이 게임 사세요 원트! 원트 원트 이야~~ 예~~ 예~~ 아 정말요? 김피디님? 김피디님이 잘한다고 해주셨어요. 예~~ 어쨌든 바로 이게 문제가 문제라고 노감부 장관이었군요. 아 아니에요. 더이상 할 말은 아닙니다. 네. 되게 더 높으신 분 같은 느낌이다. 음~~ 네! 빛 플러스! 춤축하고 빛! 물 마시고! 하하! 빨리빨리빨리! 아 새 환자가 아까... 오! 이 둘이 가겠습니다. 디스턴트 듀엣! 노령환자의 신박이 스티븐슨 여사! 아하하 그렇군요. 하하하 질문을 하시는군요. 네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원퇴이 될 것인가. 내일! 스티븐슨씨에게 발생하는 증상이니까 아마 너한테도 필요할거야. 또 다른 박사겠죠? 뭐죠? 음? 조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아하! 그 스윙 음악처럼! 스윙 음악을 해둘.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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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좋아! 가장 까다로운 부분 어? 피아노요? 어? 간호사는 예전에는 뮤지션이었때 알고 있었어? 1,2,3,4,2,6,7 아! 이런 거구나! 1,2,3,4,2,6,7 피아노 근데 별 도움 안 돼요 1,2,3,4,2,6,7 그냥 박자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리듬 게임은 사실 음정보다도 박자만 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잉 리듬 수잉 리듬 수잉 리듬 수잉 리듬 수잉 리듬과 같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tingle 물 파척 미치자마자 문을 속으로 måste 좋아! 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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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건 진짜 어려웠네요. 이번 거는 음정을 들었어야 했는데. 다시 다시. 비록 보람 없고 바람 없는 나날이지만.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저 딱 들으면서 리듬을 좀 보면서 다시 한 번 제발. 제발 이거 더 해볼 수 있나?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다시 한 번. 리트 리트. 여기가 좀 괜찮아요. 여기가 좀 괜찮아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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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icar. hör. 퓨! 울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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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빠르게 해야하네 당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쨌든! 너무 좋네요. 물 좀 마시고. 내 심장박동도 한번 봐주겠냐고 하는데.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삑! 늘 그렇게 평범한 난리네. 다시 일하자. 좋습니다. 보스! 보스전입니다. 보스전! 환자가 계단에서 낙상한 벤테부 골절이 의심됨 리듬 재배 동시 스윙 현상이 중요할 것. 모든 게 내 어깨 위에 있어. 금방이라도 내 심장이 힘이 바닥날 것 같아. 제발 도와주세요. 동료! 동료 의사를 치료하는 일이군요. 반응? 집중해서! 여보! 약간 여유! 보스 스테이지! 우리! 아... 가사가 있어요! 왜!! 오! 가사가 있어! 왜!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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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밤!Can't you wear it! 아빠밤! 아빠바아! 유 optimized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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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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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 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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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 레빙몬인가? 제가 노래 너무 좋네요 그래서 들을게요 건너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이 와 배아보자 단 비둔 천 천 하나만 더 빨리 인사도 너무 좋아 오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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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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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여기서만 주면 안 좋아 부스전 부스전 부스전인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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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못하면 그냥 중간에 끝나는 거군요 다시 다시 보안이 그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노래 들어가면서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최대한 실정을 안 해야지 바로 샤워 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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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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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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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딴 데, 딴 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집중해서 귀를, 귀를! 쫑긋하고 해보겠습니다. 오, 될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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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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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미있는 리듬 게임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좀 중간중간 화면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you did it! 3장까지 일단 오늘은 클리어를 했고요. 다음주에도 이걸 계속하게 될지 또 새로운 게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음주 화요일에도 4시부터 6시까지 나라랑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모두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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